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자가 이제 11만 5천에 육박하고 계시고 해당 7,8만, 10만, 12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시니까 저도 어깨가 무너져가지고 더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1시간으로 늘려달라 그리고 주말은 왜 안하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이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보니까 포털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상호 음주운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제 지인분들이 이렇게 캐톡 캐톡 계속 이렇게 안부 문자를 보내주셨나 본데 어? 뭔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FC 서울대에 있는 이상호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다네요 아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랑 이름 같은 분이 스포츠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는데 무려 0.178, 이거 만취 상태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면허 정지 수준이 아니라 취소에다가 증역 4개월에 집행률 2년, 큰 벌이죠 선수한테 근데 이거를 안 알렸대요 아 참 좀 조심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저도 이래저래 요즘에 홍석현을 비롯해서 중앙 JTBC의 각종 보도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뉴스방에 있어요 이종인 알파자문수 화재재조사 국민청원을 그동안 제기를 했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4만 3,961분 또 다른 또 청원 링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합치니까 5만 분 정도 되시는데 15만 명이 부족해서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소정의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이종인 대표에게도 미안한 마음인데 어제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선명해 주신 5만 분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전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실은 밝혀야 할 겁니다 절대 20여 년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진실은 스스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치열하게 취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 시내의 일왕 생일 행사가 있었어요 이 영상은 어제 저희가 가서 촬영한 것인데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 쭉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난이익은 이를테면 자한당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갈 만한 사람들 혹시나 가나 해서 찍으려고 갔더니 역시 국민들의 시선이 무섭나 봐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항의를 했더니 매년 관례상 가왔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국경일이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냉각기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서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외교차관이 발언하기를 양국 간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나가미네 대사라고 그래요 주한 일본 대사는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가 어려워졌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양국의 정치관계 악화와는 별개로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아토 호텔에서 계속 열리는데 좀 시민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좀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이아토 호텔 굳굳하네요 YTN 보도가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각됐다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YTN은 양승태 구속 수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 턱 밑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시민, 사회, 민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 법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도적 아니냐 너희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탄 가지고는 안 되죠 법원을 빙 둘러서 최소한 한 수십만 명 정도가 촛불의 힘을 과시해야 되지 않을까 촛불의 두려움을 잊은 자들에게는 달리 약이 없습니다 촛불, 횃불을 들어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KBS인데요 12.1% 많이 떨어졌네요 정말 1, 2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20, 30% 고공 비행하던 시청률이 반토막, 세토막이 났습니다 퀘시트 보면 역시 정치권 뉴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정치권 뉴스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민주한국당이 예산안을 합의했고 3당은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 종부세가 완화됐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네요 욕먹을까봐 이런 거 하나 싹 칭찬받을 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일단 이건 내년 1월부터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아동까지 연령이 확대된다 그런가 하면 출산지원 장려금은 미루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도 줄였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멈춰선 유치원 3법 극적 합의 가능성 희박하다 이런 거는 또 자한당이 동의해 주지 않겠죠, 그죠?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엄마들 화가 났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한당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국공립 유치원을 1080학급 신증설하겠다고 어제 발표가 났는데 주로 병설이거든요 단설이 부족하다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고 온수관 파열 사고 창고 지킨 고열증기 제거 장치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장치를 쓰면 그 수증기, 100도의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물방울이 된대요 이런 거 3천만 원짜리 바로 옆에 창고에 있었는데 안 썼대요 아니 한 거죠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창고서만 사놓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딱 그 꼴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받고 정교사를 임용했다 채용비리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사학법은 자한당이 꽉 눌러놓고 논의를 더 이상 법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체납 전두환 첫 자택방문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철수했다 이 기사인데요 전두환이 지금 세금 고액 체납자 명단 서대문 1위래요 국세 31억에다 지방세 10억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1, 20만 원 체납돼도 난리 나는데 달달 떨고 서대문구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세 6,171원 심지어 이런 잔동품도 안 냈어 29만 원이 있다며 그래서 서울시 38기동팀이라고 있잖아요 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니 그냥 돌아온 거야 동산 압류 등 안 했어 동산 압류가 뭔지 알죠? 딱지 붙이는 거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경호해서 막고 있으니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체납세액 있는 사람들도 경호 쓰면 되겠네요 그죠? 왜 이 38기동팀이 욕먹을 짓을 했냐면 보시면 이게 TV조선 보도인데요 한 달도 안 된 보도예요 2018년 11월 15일에 38세금조사관 딱 해서 기자 대동하고 갔어 우리 이렇게 일 열심히 한다 세금 열심히 내라 이거 알리려고 그죠? 이때는 문을 안 열어죠 초인종 눌러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열쇠 수리공 불러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갔어요 연희동은 왜 그렇게 안 하죠? 문 따고 들어가야죠 대문 따고 그래서 막 변명 눌러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명품시계, 대형 TV 등 고가품의 압수 스티커 압류 딱지를 부착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왜 안 했습니까? 전두환한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38기동팀인데 박원순 시장께 제가 연락을 했어요 시장이 박원순인데도 전두환 앞에서 여전히 정의가 굴절되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꼭 전화를 해서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인데요 3.9 살짝 다시 올라갔어요 큐시트를 보니까 민주한국이 전격적으로 예산을 합의했다 법정 제한 나흘 넘겼다 더불어 한국당이냐? 야 3당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단식돌입도 들어갔고요 참 이 현실정치라는 게 정의나 약속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민주한국 종부세를 줄였다 그러면서 살짝 끼어놓은 게 뭔지 아세요? 내년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14% 아 진짜 그들만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한국당에 유치원발 후원 급증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로비잖아요 로비 그러니까 앗 뜨거워 해가지고 돌려주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건 개인 후원일 뿐 비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 여러분들 보도에 보면 조직적으로 독려하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들이 이렇게 독려한 거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실태 조사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2만 명 더 받아서 오후 5시까지 돌본다 어제 정책 나온 거 대책 나온 거 근데 체감은 글쎄 월시다 오후 5시까지 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6시쯤에 퇴근하잖아요 요즘에 일들 많이 하시는데 막벌이 안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7시 정도까지는 맡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감동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감동적으로 지금 통학버스 운영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 버스 공무원 버스 막 관용차까지 대동해서 싫어 날르고 말이야 애들 부식비 부족하다 그러면 와서 차려주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정부 부처에 가면 어마어마한 케이터링 서비스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그냥 밥 차로 날르면 되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러니 계속 정치적으로 자한당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죠 자한당과 이른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 여전히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촛불 세력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저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 지는 거예요 촛불들은 심정으로 전투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신영철 전 대법관 파동 서울지법 원장할 때 이런 짓을 하고 대법관이 됐죠 신영철 이것 때문에 범란이 일어났고 그걸 덮으려고 장자연 사건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초기적으로 경찰도 인지하기 전에 대응해서 키운 정황이 저희 고발뉴스 취재를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어왔죠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법원 배당을 꼭 필요한 경우 빼고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당하기로 한 것인데 법원 수뇌부가 원하면 특정 재판부를 배당할 수 있다고 현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제보를 했대요 보니까 완전히 양아치들이야 무슨 뭐 빠짐고 막 배율 승리를 조작하는 그따위 방법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조건값을 설정하고 막 이따위 짓을 하면서 범죄 집단은 오늘도 법관 아닌 도적의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부속영장을 찢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이하트 워커일에서 자고 서울 타고 오를까 김정은 준비 착수했다 김정은 연내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물망에 오르는 곳으로 하이하트 일왕의 생일잔치가 어제 열렸던 하이하트 호텔 경호가 용이하다는 이유죠 그런가 하면 워커일 호텔 서울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교통 뭐 그다지 나쁘지 않고 산속에 있으니까 좋죠 그런가 하면 삼청동 총리 공간 총리 공간 여기 바로 청와대 옆에 있고 경호하기 아주 좋죠 여하튼 저는 제주도로 가면 어떨까 태극기 모욕 부대가 또 제주도까지 원정 올려나 여하튼 서울이 유력한 것 같아요 남산 서울 타워를 올라간다고 여측을 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어제 뉴스데스크가 바로 간다 코너에서 이거 서울 디지털 재단에 골때리는 양아치 행태를 보도해드렸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 진짜 범죄 집단이네요 이 사람들 시간의 수당을 타가려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한테 출입증을 모자리 맡겨놓는데요 대신 단말기 찍으라고 그런 사소하고 작은 부조리를 행하면서 영혼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자의식이 상실될 텐데 왜 돈 몇 푼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 간부가 삥 뜯는 일 이사한다 점찍 간사하며 1억을 갈치했대 무슨 말이냐 한 운수업체 대표인데요 화물연대 간부에게 수년 동안 억대 금품을 장납했다 이 간부한테 밉보였다가는 일감이 끊길까봐 겁났다 현재 그래서 화물연대 등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국인 진료 막을 방법 없는데 복지부마저 합법이라고 한다 제주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영리병원 허용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조건부 허가를 했잖아요 내국인 치료 안 하는 걸로 그런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어 만약에 응급환자가 왔는데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똥볼을 쳤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병원 측에서는 그런 내용 합의한 바 없다 우리 내국인 환자도 받겠다라고 지금 대들고 있대요 원희룡 지사의 정말 실책 큰 실책이 아닌가 그 사람을 누가 뽑아줬죠? 대기업이니까 많이 버는 게 당연하다 얼마나 독식하는가 한번 볼래? 이런 보도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어제 최고의 리포트로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기사거리냐 이게 뭐 경제 지표 지수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곡치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의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만 부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이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보세요 기업 수로 따지면 대기업은 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9.1%가 중소기업이야 근데 매출액은 48%야 대기업이 매출액은 37.9밖에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데 6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데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니까 많이 버는 게 당연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점점 기업들 간에도 대기업은 더 많이 벌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는 이 구조가 상생의 경제 체제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인데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생활 속에서 좀 특정 기업을 거명하면서 고발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좀 앞으로 톱으로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꺼져가는 광주형 일자리 다시 시동 걸릴까 이거는 저는 어찌 보면 광주시의 정치적 전시주의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극이다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원안이 뭐라고 그랬죠 중복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차를 만들어 소형 SUV를 울산에서 만들고 광주에서 만들어 근데 노임이 반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파업하면 그냥 여기서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노동자들한테는 너무나 좋지 않은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 와도 중복 투자니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애시당초 원한대로 그린카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반값 노임이 아니라 상생 파트너십을 시험하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BS입니다 4.1로 다시 떨어졌어요 역시 정치권 뉴스인데요 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5조 삭감 야삼당 더불어 한국당이냐 적폐연대다 반발하고 있고 단식의 철회용성까지 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드디어 나섰어요 단식하겠다고 손학규 대표가 뭐 정치적인 액션을 하면 항상 뭔가 또 터지던데 이번엔 어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도 상임이 못 넘었다 이 와중에 무더기 사립유치원들의 후원금이 한국당으로 몰리고 있다 이건 수사해야죠 수사 수사해야 되는 사안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룸입니다 5.43 여전히 높은 실촌율입니다 정치권 뉴스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전 대법관들 영장 하나 둘 셋 네 꼭지로 상당히 아젠다 세팅을 하려면 네 꼭지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 양승태 의혹 정점에서 6개월째 두문 불출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뭐 그런 뉴스입니다 특별한 뉴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환영하고 3명이 반대한다 1명은 모르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항상 이런 민감사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여론지표는 333 보수 진보 무응답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촛불 이후로 이게 5원에서 6이 됐어요 이를테면 범진보 또는 범개혁 쪽의 의견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국민 10명 중 6명이 환영하고 있다 대단한 진전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냈네요 그리고는 특별한 뉴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구글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선보였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막지역이에요 길이 대단히 곧고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은 도시죠 그래서 이제 무인차 주로 진험장소로 꼽히고 있는 것인데 무인택시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가 성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운전기사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익여 노동력 발생에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재난적인 수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영리병원 중앙일보가 그동안 계속 에드벌룬을 띄워왔는데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자 중앙일보 난리 났습니다 대박 잘됐다 영리병원 전면적 도입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를 릴릿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앙일보가 역시 또 이재명 기사를 치고 나왔어요 단독으로 정진엽 병원장 분당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화로 형 강제 입원을 요청했다라는 단독 기사인데 이번에도 이상해요 어딘가 정밀하게 또 분석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2012년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던 정진엽 씨에게 형을 입원시켜달라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문의와의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마치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지금 강제 입원으로 그죠? 그런데 기사 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강제 입원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고 형을 합법적으로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를 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형을 입원시켜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지 않으면 진단도 불가능해요 입원은 2명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왜 강제 입원을 요청했다 어디에도 강제 입원을 요청한 정황은 기사 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012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어요 언제 지냈냐면 2015년 8월부터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을 만큼 코드가 박근혜 쪽으로 맞춰져 있던 사람인데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 할 때도 이재명 씨한테 글쎄요 친근감 있게 다가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미 이재명은 반박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박근혜 하야를 주장했던 정치인인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단지 형을 입원시켜달라 정도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멘트를 따냈다면 선의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강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강제 입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단독으로 거는 것은 악의적인 이유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